어우 나 패션 마음에 드는데? 네, 크라이밍 커디 어때요? 딱 봐도 크라이밍 못하는 사람 원래 크라이밍은 또 조단시네 어차피 신발 안 신잖아 원래 갈 때 기분이 중요하다고 나 샐넬인데 분홍색 아니야? 파란색거든 너무 까매 근데 나 원래 깜해서 괜찮아 과연 안녕하세요 이거 해야 돼 파티 바다 신고 근데 발이 아플 수도 있어 이게 좀 앞에 가 아, 오지 바래가 좋아 안녕하세요 뭐야? 길케잌 우리 클라이밍 리더 안녕 퓨 정보 잘 간다 안녕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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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해볼래? 여기 뭐 이거 여기 하면은 손가락이 힘들 거예요 오 없을땐 제일 잘 잡혀 어 그래? 근데 나 어쩔 수 없어 다 나왔어? 낙기는? 아니 까져있긴 한데 그 살만 더 없었어 나 좀 해볼래? 나 안 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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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또 와요 바이바이 여러분 눈 손이 아파요 브라민이 위험인 거는 보지 마세요 무서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너 안 먹을게 코코넛 주림프 어디? 나 안 먹을게 응 먹을래 응? 너 뭐 먹을게 없어 머리 떨어지는 뭐가 코코넛이랑 더 닮아?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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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뭐야 오늘은 동네가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놀기로 했습니다 같이 놀러 가요 동네에 동네만 오는 거예요 네 오 나 예쁘다 나 완전 하이라 그리고 피부도 깜해진다고? 깜해져요 그래서 양산 써야돼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건너야 된다 여기 자 가능 오케이 5분으로 오세요 그럼 올라와서 기다려라 할로 오빠 카메라 봤음? 어때? 멋있쟤 멋있쟤 오 사람 많은데? 거의 남 두 분이 이번 주문이 마지막 구경이 될 것 같아서 주문 지금 시킵니다 따뜻어 치킹초밥 세트랑 치킨 가라하게랑 그리고 사이다 하나 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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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제 서울 두 번째로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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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흑임자 맞지? 맛있다 흘러가자 통질로 조금 이상 살거야? 지금 뭔가 안 땡기고 먹고싶으면 시켜먹으려고 집에서 흑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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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식뷔페 저희는 보드 보드게임 보드카페 갑니다 딱 시원한 여름바라이 흑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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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해서 한 명 정도 흑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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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고 흑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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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임아 흑임자 아 대피 흑임자 4-3-3-2-4. 검은색! 그래서 정민이 뽑으니까 잘 안 되고 파란색이 나오고 와 역시 진짜 천천히 안 담아만 귀가 너무 괜찮은데? 안돼! 그렇게 하면 안나와 3일전 예스 아 벌써 11시에요 너무 빨라 이거 근데 한국엔 진짜 11시는 11시 같지 않냐? 그치 여기 한참이지 11시면 그러니까 8시쯤 맞아 특히 주말은 아 이거 찍고 있어? 어디로 나온 거야? 여기가 나온 거야? 이렇게 가보지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